8K가 고우키 이기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손 두개로 눌러서 나가는 사이코 슈나이더, 그 다음에 앉아 강손, 그 다음에 손 세개를 눌러서 나가는 EX 사이코 슈나이더 이 세개가 앞점프를 대체로 전부 다 커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첫번째 보실 경기는 약간 스탠다드한 느낌이 강한 리플레이예요. 일단 93초쯤에 먼저 턴을 잡는 장면이 나올겁니다. 그 뒤부터 견제가 계속해서 좀 일어날거에요. 일단 고우키 턴 잡았다가 여기서 리잡기로 턴을 잡아가지고요. 앞점프 공격을 해두고 삼강발에서 요렇게 중손까지 견제를 들어갑니다. 중손 들어갔는데 중손, 중발, 카타풀트 들어가죠. 그 다음 삼강발로 견제가 들어와요. 이게 지금 나중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중손과 중발과 카타풀트 발 두개 나가서 이제 발 두개를 눌러서 나가는 필살기죠. 요게 거의 핵심 콤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게이지가 있으면 EX 카타풀트 쓰고 손 두개 눌러서 EX 슈나이더로 주가타 마무리 지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은게 일단 상대방이 구속에 갇혀있습니다. 이거 좀 제가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할게요. 다운 시켰죠. 그 다음에 삼강발을 깔아둡니다. 깔아두면 지금 8K가 플러스 7까지 나옵니다. 저게 그냥 막으면 플러스 3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접시 8K 턴을 계속해서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돼요. 거기다가 앉아 약손 이것도 플러스 앉아 중손까지 밀어줍니다. 앉아 중손도 마이너스긴 한데요. 일단 상대방 구덩에 밀렸고 8K는 타이머 밑입니다. 8K가 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치도 꽤 준수한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가 8K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빠져나오려면 지상으로 빠져나오려면 애매하고 결국 앞점프밖에 없는데 앞점프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끊어요. 8K가 엣지가 나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가타풀트 쓰고 수직점프 주고 손이 되게 깁니다. 저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들어가요. 약중이 들어가죠. 이거는 예 걸리고요. 자 이건 EX사이클 슈나이더 약간 무조 시간을 이용해서 좀 질렀는데 저는 좀 이게 느낌이 오긴 하는데요. 이게 안정성은 좀 떨어진 거 지금 EX 슈나이더가. 약간 그 짬이 쌓여야 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고호키를 상대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참공 파동권 100기습 그 다음에 기상시대 방어 옵션 요거 3개를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1라운드 사실 이 뒤에가 팔캠 계속해서 좀 도망가면서 좀 어떻게 갉아먹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약간 거리에 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동타 맞고 죽었는데 마지막에는 좀 약간 수비적으로 하다가 좀 얻어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활캠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지금 나왔죠. 한번 보시죠. EX 그냥 100기습 보고 바로 안자 강손입니다. 이거 지금 카운터 터진 거 보니까 생각보다 번쩍 있는 움직임 보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좀 봅시다. 일단 안자 강손 요격했고요. 중발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앞점에서 점중발 아예 점중손이 끄트머리 가드 다였습니다. 그러면은 대쉬했어요. 넘어갑니다. 이러면 딱 역가드 걸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호키 상대로도 고호키도 대공이 좋기 때문에 역가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런 루트를 좀 익히고 계신다면은 거리 잡는 데는 좀 편할 겁니다. 점프 중손 끝가드 대쉬 역가드 아니 대쉬 앞점퍼예요. 그럼 역가드 터져요. 이런 식으로 EX 카타폴트에서 요거는 약간 좀 안보이는 기상공방 딱 걸리도록 뭔가 짠 것 같아요. 방금 저거 그 사이코 약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용권을 낚아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쓰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적당하게 아 내가 앞점퍼 뛸 거야 그래서 승용을 유도하고 싶을 때 쓰기도 했겠죠. 앞강소는 지금 보셨겠지만 기상시 카운터를 유발시키기 좋은 기술입니다. 이게 일단 눕히고 깔아둘 때 꽤 쓸만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중손 중발 카타폴트 요 콤보가 거의 코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다운되면 삼강발 깔아서 기상공방 유리 가져가는 점 장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번째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에서도 주로 참고로 해보실 것은 EX 슈... 아 사이코 슈나이더로 대군 끊는 부분이에요. 1라운드부터 매직점프 잘 들었구요. 카타폴트 들어가죠. 앞강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여기서는 지금 리치가 살짝 기니까 강손에서 카타폴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앞강손 견제가 들어가서 카운터 터트립니다. 자 여기서 아 좀 약간 요것도 제가 좀 빼먹어 넘어갔는데 지금 구석에 상대 고호키가 8키를 몰았거든요. 몰아서 다운시켜잖아요. 일단 그러면 구석에 가짜 쓰니까 고호키 턴이에요. 고호키 턴인데 보통 기상시 앉아 강손 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호키 플러스 프레임 유리하게 가지고 가지만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마 살짝 좀 더 근접해서 하고 싶었나봐요. 그거를 앉아 약손을 누르면서 턴을 다시 뒤집어 나가는 8키턴을 만드는 그런 진암철로 씁니다. 자 여기서 고호키가 금강권 쓰고요. 수직점프도 밀착수직점프도 EX 슈나이더가 먹혀요. 이렇게 들어가고 앞강수원 또 터지죠? 깔아두기 꽤 괜찮은 기술 같아요. 일단 트리거 켜졌으니까 창봉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 뭐 트리거 중에 공중 창봉 파동권 있잖아요. 두발 나오는 거 그거는 사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딜교는 이겼는데요. 일단 같이 맞아요. 고즙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한발짜리라면 무적을 이용해서 좀 펼 수는 있을 겁니다만 썩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 두발짜리 잠공 파동권은 확실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같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EX 사이클 슈나이더로 계속해서 지금 배공을 쳐내고 있습니다. 자 발퀘 지금 트리거 찼어요. 앉아 약손 앉아 중발 트리거 시동합니다. 앉아 약손 앉아 중발 요게 그 하단부터 들어가는 그 가드압박 시퀀스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자 EX 사이클 슈나이더 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두발 지금 내려와도 같이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필드에서는 중발과 중손으로 견제 그 다음에 삼강발로 기상공방 들어가고 또 다른 기상공방으로는 앞강손이 꽤 괜찮다. 그 다음에 하단으로 털고 싶으면 앉아 약손과 앉아 중발을 한번 써보라. 요정도까지 지금 이 경기와 앞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팁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고기와 실수했어요. EX 사이클 슈나이더를 막으면 막히면 크게 때려야 돼요. 자 일단 트리그 다 날렸고 자 고기턴이에요. 일단 자 풀어서 동등 자 중성중발 슈나이더 계속 지금 안전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방금 보셨죠? 요것도 잡고 장풍 쓰고 요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리만 딱 제대로 유지하면 탈캐가 공중에 뜬 상대는 잘 컷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봤죠? 요것도 지금 기본기 캔슬해서 백기습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보고 EX 아 그냥 슈나이더로 아 EX 슈나이더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고기 미스 세번째 경기에서 리버설을 쓰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리버설이 막 이렇게 중요한 국면을 만들진 않지만 저는 게이지를 물론 트리거에 쓰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리버설로 돌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버설을 리버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약간 고호키가 턴을 가지고 갈 겁니다. 여기서 슬슬 이제 탈캐가 장풍을 모읍니다. 고호키가 턴 잡고요. 자 근데 고호키도 들어가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지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K 이득이에요. 이건 완전히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고호키가 거의 약간 악수는 아닌데 본의 아니게 악수를 둔 셈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8K가 거리를 잡고요. 견질을 하고 가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잡기로 벌여줬고요. 자 이 리버설 써서 지금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이게 왜 리버설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기서 가드를 해도 뭐 물론 되긴 될 건데요. 일단 밀어냈어요. 그 다음에 밀어내서 턴은 그 뭐냐 8K가 조금 불리하지만 그래도 약간 여유는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거리 다시 잡았죠. 타임은 밑에 상대방은 화면구석. 자 앉아서 대궁 치고요. 헷갈리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막혔죠. 저건 좀 아쉬웠어요. 저건 8K 실수고. 리버설 밀어냅니다. 대궁 실수? 자 여기도 점프 오는 거 대궁 잘 끊어냈고요. 지금 이거는 강송 같은 경우에는요. 강송 리치가 좀 끼거든요. 밀어내요. 중중 두 번으로. 다시 한 번 더. 짤. 이렇게 약간 윗 퍼니쉬 성격으로 들어가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중간중간에 멈추면 좀 안 되고 사실 쭉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워낙에 지금 포인트들이 많아서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스탑을 해나가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라운드도 고호키가 지금 압박은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100키습을 썼습니다. 100키습 쓰면 안 돼요. 박놈도 더 슈나이드로 끊었죠. 자 이거는 8K 미스 뭐 데미지는 줬지만 좀 아쉽긴 하구요. 좀 더 줄 수도 있었는데 리버설 밀어냅시다. 다시 밀어내고 예 이건 고호키도 약간 좀 미스였어요. 좀 더 아프게 때렸어야 돼요. 일단 8K 약간 거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뭐 공방은 나오진 않죠. 공대공 자 다시 한 번 공중 끊어주고요. 자 여기서 매직 점프가 크게 한 번 들어가서 콤보가 들어가요. 자 견제하기 좋은 장풍 으로 마무리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기는 어 네 리버설 딱 리버설 포인트가 좀 불만했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굉장히 재밌더라구요. 특히 뭐 물론 제 이 유튜브 해설 그 설명란에 리플레이 아이디 적어두고 있지만 이 아이디 아이디로 검색해서 리플레이 찾아보셔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들 중에서 제일 참고할 만한 게 뭐냐 부르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약이 두 개예요. 일단 1라운드는 약간 스누스하게 보고 주로 이제 2라운드와 3라운드 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cuanto 네 짤짤 장풍이에요 장풍은 지금 거의 강선으로 모으더라구요 보니까 거리잡고 자 짤에서 장풍이 튀어나왕니다 짤에서 자 사이코 주나이더 EX 대군 쳤는데 이건 거리미스죠 이건 잘 질러줄거에요 고호키가 사실 1라운드는 그냥 고호키가 잘했어요 자 앉아 중반에서 사이코 안그리크 트리거 툭 켜고요 자 이걸로 뒤로 갔는데요 저거 트리거 막으면 막아도 이제 그 파킹이 위거든요 그렇게 해서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근데 트리거 툭 시동 넣기가 되게 빡세요 사이코 안그리크 저거 단독으로 하면은 되게 틈이 길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켜야됩니다 자 이거 일단 빨아드렸고요 여기서 중발, 사이코 쿠겔 보면은 오른쪽에 중발 표시 다음에 바로 강손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강손으로 장풍을 모으고 중발 쓰자마자 강손 낀 다음에 다시 누릅니다 그래서 차지래요 다시 누릅니다 모으고 있어요 강손으로 모으고 있고 중발 떼고 강손 다시 눌러서 차지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강손을 항상 장풍에 할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대공 자 그리고 또 나중에 한 조금 있으면 재밌는 장면이 나올거네요 장풍이 이제 슬슬 모을거거든요 대공, 아니 저기 사이코패드로 칩니다 사이코패드 2번, 사이코패드 3번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약간 상황이 잘 맞았는데 공중에서 한 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아서 대충 거리잡고요 거의 개막거리 조금, 개막거리부터 살짝 넓죠 또 씁니다 이거는 고오키가 장풍 쓰다 맞고요 계속 사이코패드 쓰니까 고오키도 답답해서 승룡호를 쓰려다가 또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3사이코패드의 사이코프길까지 일단 8K의 장풍은 가드데미지를 누독시키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적어볼 수 있죠 아니면 대공에 집중을 하려면은 진짜 상대방 지상을 오지 못하도록 착실하게 견제를 해서 점프를 유도해서 이제 말려주기는 방법이겠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경기처럼 장풍을 잘 차지를 해서 기본기 장풍 기본기 장풍 약간 이런식으로 가데미를 좀 누적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견제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고오키도 약간 삼란도 좀 알렸어요 지금 EX 백기스 보고 바로 슈나이티 쳤죠 지금 고오키도 급해요 급하고 답답하니까 아 이거는 잼그랑 끝까지는 아니라도 콩을 썼고 자 자프라니까 지상을 못 들어오겠다 싶으니까 점프를 들어와야죠 근데 말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풍을 보입니다 장풍을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장풍이 나와요 사이코 카노넨 앉아서 아니 엎드려 쏴죠 엎드려 쏴 두 번 나오는데 이 엎드려 쏴의 이제 흑심은 일단 견제 지만 이게 지금 장풍을 피하고 쓸 수가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체력이 유리하니까 막 견제를 하죠 몽걸이에서 카케가 자 이거는 고오키도 잘했고 팔캐가 자 이거는 고오키도 잘했고 자 지금 고오키도 팔캐가 여러모로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동타 저정도로 트레이드 걸어줘도 된다는 소리죠 자 밀어놨고 카타풀트에서 바로 들어가는 사이코 클링에 네 CA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한번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죠 일단 팔캐가 굉장히 심플한 어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공격 수단을 잘 활용해서 이기는 캐릭터에요 일단 대공을 칠 수 있는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손 두개 누르는 사이코 슈나이더 손 세개 누르는 무적이 달린 EX 사이코 슈나이더 그 다음에 앉아 강손으로 앞점프를 다 커트를 하면 되고요 어 일단 앞강손과 삼강발 이 상대방을 다운시킨 다음에 깔아둘 수 있는 좋은 기본기입니다 아 좋은 기술입니다 필드에서는 중손과 중발로 이제 가드 압박을 넣을 수 있지만 근데 중손의 리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 만약에 중손 중발을 히트한다 그러면은 발두개 카타풀트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거나 게이지에 나서서 EX 카타풀트 다음에 구석이라면은 V스킬로 마무리 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손두개 눌러서 사이코 슈나이더로 주가타 넣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뭐 제자리 낙법이라면 앞강손이 닿을거에요 그렇게 하시고 장풍은 뭐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에 따라서 모으는 방법은 제각각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항상 상시 모아두면서 약기본기에서도 콤보로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에서 가드데미지 쌓는 용도로도 장풍을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엎드려 쏘는 사이코 카논에는 상대방의 장풍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면 카운터를 치기 좋고 특히 트리거 1 켰을 때 쓰는 사이코 판처 이름은 다른데 어쨌든 엎드렸어요 판처도 빠르고 화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카운터 치기 좋은 기술입니다 물론 8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8캐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트리거 1번 켰을 때 사이코 슈로트와 사이코 판처가 서로서로 캔슬이 되잖아요 서서서 엎드려서 엎드려서 서서서 둘 다 콤보가 되고요 캔슬이 돼서 사용할 수 있고 트리거 1 중에 쓰는 사이코 패더 아 이거 사이코 패더 아닌데 네 아무튼 이제 공중에서 쓰는 뛰어 쏴는 반사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히트 했을 때는 추가타를 넣을 수 있는 특징이 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격으로도 추가타 넣어줄 수 있어요 트리거 2번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사이코 안그리프입니다 발동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만 대신에 기본기 어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확실히 공격이 히트 했을 때 쓰는게 좋고요 강손강발말고 앞강손 앞강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네요 어 트리거 아 아니구나 아래구나 네 트리거 2 중에 아래 강손강발 누르면 전방으로 도약한 다음에 한번 후려 칠 거예요 그럼 그 공격이 막혀도 8K가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드 압박을 넣기 좋은 요소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가끔은 잡을 낚시로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 전부 장부를 하셔서 네 플레이 하신다면 조금 이제 좋은 재밌는 장면들을 어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제가 8K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약간 좀 오류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살펴본 경기들도 골드의 8K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 예시로 아예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네 들고 온 부분이니까 네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윤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재밌는 건덕지가 있다면 열심히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오늘 영상 끝 감사합니다 Bare both pitched